절하댓 응징하러 왔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니달리가 이길 수 있냐가 문제인건데 붙어서 싸우면 절하댓 점멸차게 말고 아니 이게 왜 왔니 뿌달리 등장 아니 저 뒤를 저렴 싸움 세요 계속 봐주고 있는 절하댓 아아 린다랑 아아 아아 태국의 생명력은 가능하겠지만 도망 도망 어? 제이스가 마라가 없으니까 렐렐렐렐렐렐렐렐 전면 대속차이 아아 병 넘어서 너는 못 넘지 응 넘어 아아 한방 응 넘어 4대승 제가 본거 맞아요 129골드 맞아요? 니달리 킬했는데 아아 우디를 막을 수가 없어요 79 아아 칼라이브리 칼라이브리 니달리가 여러번 전사하는 순간 경기는 기울었습니다 취지 지하 퇴래 니달리 벤하고 우디르 동영휘 비겁하다 이거 그래 지금 여러분 뻐꾸기가 필요한데요 니달리가 팀적인 차원에서의 밴인지 아니면 린드랑이 그냥 조용히 밴을 해버렸어 우디르 먹자 이거 우디르 먹고 우디르 안 가져가는 샤니드 저디르! 저디르 지금 상황에서 남푸진몽에서 특히 우디르 같은 챗변이 필요한 거 같은 게 정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랩업만 해라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우디르 블루 솔법하고 바탕 초반에 이득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2개 하지 말고? 그래? 어 우디르 블루 시작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리시 못해 아니야 상관없어 여기 시작해도 근데 이거 정글 랩차 낼 거면은 2개가 날 거 같긴 한데 그냥 바텀 리시 안 하고 처음부터 민다는데 그러니까 바텀 리시 하지 말고 형 블루 시작하라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거 정법해서 해서 2개 탈 수 있어 그렇게 안 느려 그래? 알았어 오케이 블루 머리 한 번 들여볼까? 어디 시작하나? 얘네 선.. 선불할 거야 무조건 리시 받아야지 야 우리 좀 때리자 이거 얘네 기분 나빠 대개 선블루야 확인 사실 싼다 얘네 반피 바텀 망했어 확인 다들 주도권 있고 지금 바텀도 있어 늑대동산 얘네 바텀은 평생 주도권 없어 지금 바텀은 아예 평생 주도권 없어 지금 바텀은 주도권 내가 주도권 내가 주도권 내가 피씨 내가 피씨 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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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상관없어 이거 이거 너 와드 없어 탑? 아 나 와드 없어 30초 뒤에 돼 아니면 역갱만 살짝 봐주고 나 아래께 챙기러 가야되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압박해내면 아래께 가 아래께 가 아래께 가 아래께 가 아래께 가 여기 개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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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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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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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안 한대 라인 없어 라인 없어 라인 없어 이번에는 1렙 차이 강타 스틸 아아 스틸 당했어요 서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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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덴 우디를 사기 형 먼저 질까 나 테리야 여기 자르반 여기 나 나도 이거 60원 먹을래 자르반 여기 이거 이레이안 보자 라덴 이리로 갈게 내가 이거 걸어줄게 갈게 갈게 이거 2대2 2대2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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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천천히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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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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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 더 할까 아 아니 애매할 것 같아 나 substant살볼래 하지말자 안생일 너 한 번만 더 살짝 고정가 예 노공이야 노공 아 죽게 잡았다 이거 천천히 할게 내가 아 미키부터 해 미키부터 내가 부츠할게 나부터 나이스 나오시 오 오.. 이거.. 촬영을 해보고 싶어.. 어? 근데? 몇 개? 오.. 이거 나르.. 너무.. 약.. 근데 미니언 끼고.. 잘 빠지면.. 자르반도 약해요! 자르반도 약해요! 너희는 전멸이 없잖아! 너희는 둘 다 노프리지! 너희는 둘 다 노프리지! 너희는 둘 다 노프리지! 이렇게 비비는 전투에서 진짜 장난 아닌데요.. 미끼까지 불렀어요 이거.. 순간이동 없어서 운타나 여기서 허무하게 죽으면 피해가 엄청 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라인 클리어! 오 근데 핑퐁..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다이런 웨이브 손에.. 경험치 손에.. 누적되고 있구요! 자르반도 미치 몰라.. 우리 아래쪽 들어와.. 이제 들어올 것 같거든? 내 생각엔.. 이제 우디로 세니까.. 계속 적정글 시야 박으면서 자르반도만 찾으면.. 그냥 3라인 다 밀어 이제.. 나 집 한번 찍을게.. 아니다.. 이거 이제 미드정글.. 라디시 형이 적정글 들어가죠 이제.. 집 갔다와줘.. 오케이.. 자르반도 바텀 갈 수 있대.. 나이스! 으아악! 나 미니하는데 그냥 싸우면 돼.. 우리가 먼저 붙는다.. 이거 약간 빼야돼.. 재훈이 빼.. 나 전정석 봐줘! 하나만 해줘 하나만! 오리안아 먼저 가! 얘네 줄 것 같아.. 하나 먼저 들어줘 나 궁플 할거야 궁플 같이 체크 좀 나 이제 두꺼비로 빠질게 이거 미드 한번 힘줄게 라디시 형 채굴 바텀 한 방이다? 바텀에 까줄게 쭉 내려가고 다 쓸면서 바텀에 까줄게 탑 탑 탑 탑 탑 탑 잡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참가하냐? 그냥 깔고 바로 훔치자 응 아씨 아 근데 몰랐다 이거 카르반 좋아 문 가자 이거 괜찮아 우리 한탄 엄청 좋아 나 세라핀이야 애들 다 집 찍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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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줄게 이거 오리 보자 오리 보자 카르반이랑 오리하나 누구? 고리 개피야? 아니 개피 아니야 아냐 피 있어 피 있어 확실히 몰라 확실히 카르반 블루일걸 블루 주려고 한다 여기서 대기빵 한번 해볼래? 개명 뭐야 카르반 누구 아 죽겠다 이제 어까도 힘 너무 세다 강제로 이거 서쿠시랑 정글 집 맞춰잡고 우리 유리할 때 타워 빨리 밀자 우리 여기야 내 위치 모르고 나 여기 대기 한번 정렬 칠게 나 지금 한 번 갈게 나 집 찍고 미드 텔 찍을게 이거 빼라 나 집 한 번 갈게 우리 정렬 칠 거야 전렬 탑 싸운다 강해 반응했어 반응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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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펠이야 노스펠이야 아펠 아펠 노스펠이야 나이스 탑 뭐야 나이스 탑 탑 탑 탑 이거 미드 힘 주자 나 바로 난 정렬 칠게 이러면 미드 힘 줘 오리야 탑이야 오리야 탑이야 오리야 탑이야 한 번 맞추게 한 번 맞추게 잘해봐 아니 위치 봐 잘해봐 위치 봐 잘해봐 위치 봐 우리 전령 보고 있다 우리 전령 보고 있다 이거 나 전령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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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우리 싸움 이겨 이거 싸움 이겨 이거 이거 나이스 노스펠 우리 2대 1교 아니야 나 탑 봐줄게 나 혼자 클리어해 나 집갓 따서 용가자 아니다 이거 탑 안 받게 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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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공 공급 이거 이거 탑 조여 주자 탑 조여 주자 탑 싸워봐 줄dis겨 우리도 다 먹을 거야 이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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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 자르반 노궁? 사르 자르반 노궁? 오르와나 궁만 좀 해봐. 자르반 노궁이야. 이거 너 해봐. 오르와나 스타먹었어. 오리노플 오리노플. 범대만 살아 범대만 살아 오리노플. 여기가 카밀 카밀. 카밀 카밀. 오리노플이야 오리노플. 카밀 우디르만 쪽도 라임 밀자. 뚫어봐 뚫어봐 뚫어봐. 아 라임 밀자. 여기 집 갈 때 여기서. 여기 아니야? 여기네. 텔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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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력 있어. 핑크야 핑크. 지워줄게. 각 나왔다는 건가요? 미키다 지금? 제일 집중력 떨어진 게. 미키. 아.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심해서 미키가. 일단은 와드는 꼬집을 드러내서. 어 아 죽었는데요? 일단 피글렛은 죽었고요. 미키도. 미키 전면 있는데. 죽고요. 피글렛 살았어요. 피글렛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럼 일단 교환됐습니다. 피글렛 없는 401공과 미키 없는 난포진모. 오리아나 충격화는 들고 있습니다. 다격변이 없어요. 세라핀 노플. 렐. 앙코르. 앙코르 근데. 앙코르. 메가 나르. 자 충격파. 어 근데. 세라핀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힘이 없어요. 아. 와. 체급 차이가 좀 나네요. 트리플 없네요. 트리플 킬. 트리플 킬. 책임형의 이즈리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순간이동으로 집으로. 생전. 안녕. 짠. 701. 이즈리얼. 저런데 거기 아닌데. 순간이동 예사를 못해서. 3차까지 가자. 3차까지 가자. 이렇게 뒤로 돌 수 있는 곳에 와드 좀 해줘. 음. 나 박아줄게. 철가쿵 빠졌어. 근데 뒤로만 안 돌면 무조건 이기거든. 렐. 렐이랑. 렐이랑. 렐이 노플인 것 같아. 그 양옆에 와드만 잘 박아줘. 확인. 어. 양옆은 봐. 하나도 되고. 나 이거 텔 받을 수 있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억쟁이 가자. 자르반 뭐야 자르반. 기다려봐. 이거 아래쪽은 아니야. 위쪽이야. 여기인 것 같은데. 자르반 있으면. 위쪽 들어가 줄게. 이제 일자다. 자르반 일자 일자. 3일도 갈 수 있다. 3일도. 여기까지만 하자. 바탕 깔 만. 바탕 깔 것 같아 이거. 어. 오리야나. 그 다음. 80초 이제 정비하자. 그리고 오리야나 노플이야. 내가 압박 줄게 이거. 아 줄게. 더해 더해 더해. 내가 래가 탱크. 3차까지 가자. 3차까지 가자. 3차까지 가자. 나 화공 탱 있어. 화공 탱 있어. 나 물어줄 수 있어. 오리야나 노플이야. 왠만에 줘. 앞에 노딜이야. 앞에 노딜이야. 앞에 노딜이야. 앞에 노딜이야. 앞에 노딜이야. 앞에 노딜이야. 안 들어 멀어져. 나는. 나는 뒤에 있을게. 나 초시 게 있어서. 나는 좀. 응급적이게 잡아도 될게. 자. 카멜 왼쪽이야. 달아다 가도 될게. 가자. 야. 봐줘 봐줘. 나이스. 잘 물었다. 맞췄어. 밀었어. 우리킬. 우리킬. 끝낼 수 있다. 어. 나 죽었다. 끝낼 만해. 그래도. 끝낼 만했는데. 파워부터 참아. 나 스턴 2초. 아이고. 파워밍 도망왔다. 내자. 그냥 빠지고 육먹자. 지금부터 육끼어. 생각해보면 사실 남투진목 1세트를 패배한 이후. 오우. 와. 저희로 예측 샷이었죠? 10킬. 10킬. 몇킬 할까요 이거. 어. 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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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요. 그냥 끝나게 되는데요. 와. 절하댓. 노데스. 대단하다. 절하댓 같은 사람 맞나요. 이전 경기 니달리와 같은 사람 맞습니까. 내려오는데. 나. 나. 태이제. 8초. 이거 카메라 그냥 죽일 것 같은데.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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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뛴다 얘네. 나 태일대 태일대. 얘네가 딜 안 대거든. 나 많은 딜 하다가 순천히 갈게. 응. 나 순천히 갈게. 얘네 다 없다고 생각하고 바론틴이 갈게. 이거 우딜 오면은. 우딜 앞에 보내고 갈게. 어. 보내고 내가 불 쓸게. 뒤에서. 얘는 어차피 딜 별로 안 빨라. 우딜이나 나름 좀 보내. 이거 여기. 컴힐. 아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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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개 부터 챙겨 개 부터. 이민시 걸어도 돼. 이민시 걸어도 돼. 이민시 걸어도 돼. 이민시 걸어도 돼. 죽어. 아 죽었다. 근데 아벨도 죽었어. 우리 노궁. 우리 노궁. 우리 노궁. 아 미안해. 나 이기는 줄 알았어. 쏘리 쏘리. 우리 노궁. 미안해. 우리 노궁에 뺐어. 에이. 불알 다 터졌다. 이거 카멜. 귀한 아직 못 샀어. 아 내 오리아나 귀한. 아 미안하다. 김영아. 이긴 줄 알았다. 쏘리 쏘리. 그럼 다 같이 탐으로 가자. 탐으로 간다. 이번 웨이브에 거는 거 아니면 다 없어. 이번 웨이브에 건다. 형님. 싸워 싸워 싸워. 그냥 힘 안 물려. 알았다. 서라단 컷. 이게 뭐야. 아 이쪽. 나 혼자야. 오리아나.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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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내자. 아 다행이다. 이겼어. 이겼어. 붙어있어. 그냥. 1킬이 없냐.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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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왜 이렇게 아쉽냐. 아 다행이다. 아 나 이견데도 진짜 아쉽네. 카멜. рет.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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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점. 카멜. 죽음. 카멜. 카멜. 빠 Ergebnis.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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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er. 카멜 seats. 카멜. 신간 귀 사진다. 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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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등 York. 아닙니다 데스티니 도데스! 그리고 최기명 어? 메클 무빙? 무빙무빙? 오! 딜 보세요! 말뚝딜! 우와! 최기명! 아 다행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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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겼는데 짜증나냐 근데 이거 우리 올라간 거 아니야? 어? 어? 김형이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경기 하는 팀 있지 거기서 이기는 팀이랑 우리랑 떠서 이기면 지면 이제 패자조에서 이긴 팀 올라오는 팀이랑 우리랑 떠서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나 이대로 방종하고 싶어 1경기도 진짜 원래 지는 거였는데 원래 우리 패 패였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저라데스 선수 준비해 주세요 아 저요? 저 준비 안될 것 같은데요 세팅 다 완료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준비 안될 것 같은데요 다른 선수 안될까요? 아 진짜 안되나요? 최기명씨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됩니다 팀장 아 저 안됩니다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아 루핑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준비해 주세요 네 최기명씨 준비해 주세요 저라데스 선수 혹시 세팅 되셨을까요? 인터뷰요? 네네 아 안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세팅해 주시고 인터뷰 채널로 바로 올라와 주세요 인터뷰 준비됐네요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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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가요 손님인가요? 최선하네 괜찮겠어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힘든 단판 경기에서 우딜으로 게임을 캐리하셨는데 승리 소감부터 물어봐야죠 아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많이 쌓아 그 뭐냐 여기 경기부터 저희는 데이터 쌓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3경기로 원래 갈 생각이었어요 첫 경기 때 원래 질라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에 제가 좀 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거기서 지고 3경기로 이렇게 이기는 그런 그림 제가 예상하는 대로 딱 이기가 낫죠 솔직히 그거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맛 딱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나도 그렇게 안 한다 다 저희 팀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상대로? 그쵸 그게 어떻게 마스터가 그렇게 해요? 그러게요 말도 안 되지 그거 우딜한테 이 데뷔 어떻게 이렇게 가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네요 근데 3경기 때 니달리를 밴하고 우딜을 가져갔잖아요 네 이런 질문 어떤가요? 니달리랑 우딜이랑 상성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니달리가 니달리 우딜이구도면은 한 라인에서 좀 리시를 해줘야 좀 그래도 할만해요 니달리 쪽이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2경기 때 쌓고 근데 상대는 리시를 해줄 것 같아서 재훈이가 니달리 밴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근데 제 이지와 상관없이 니달리를 밴을 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당당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 팀 쪽에서 이제 니달리 밴을 좀 원했다 제가 이 경기 때 이제 니달리가 리시가 좀 필요한 팀인데 사이드에서 둘 다 이제 리시 힘들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어쨌든 굉장히 좀 다이나미크한 그런 경기들이 이어졌고 승자들도 올라갔는데 팀 내에서 그래도 오늘 어떤 선수를 가장 좀 수은갑으로 본인은 꼽으시는지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바텀이 잘했는데 오늘 좀 재훈이가 잔실수가 있어서 저는 최기망 선수를 주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잔실수가 있었다 아 베스티니를 이와중에 탈락을 시킬라 아 잔실수 잔실수 아 큰 차라리 실수하면 크게 하지 그렇죠 잔실수를 해 본인이 저질렀던 실수는 뭐 어떤 실수인가요? 저는 음 실... 저는 좀 큰 실수 큰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니까 좋네요 그래도 그리고 그래도 1경기가 말도 안 되는 걸 마지막에 역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젖박이들이 경기 내내 한 건 없지만 그건 분명하지 분명히 절하되서 오더였다 아 그거 정확히 정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좋아요 좋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4차 넥서스 타워에서 막았으면은 상대 이제 바로나고 그 전령... 아 뭐야 장로여가지고 저희가 그냥 맞으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밀리는 그런 구도였는데 미드에 나르가 살짝 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얘들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지금 걸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키가 딱 제 오더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이응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재훈이 군까지 딱 들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역전각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나의 오더가 있었다 얘들아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 이거라도 해야 된다 우리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걸 좀 궁금해서 전멸을 왜 이상하게 쓰냐 자꾸 그러니까 아 맞아요 혹시 키보드에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솔랭하면서 지금 스크림하면서 한 번도 전멸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번을 썼어요 네 이거는 진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진 건지 진짜로 귀신이 고칼로루스로 약간 진짜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오늘도 진짜 말이 안 됐어요 네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정지가 두 번인가 왔었거든요 1정기 3종기 때 누굴까 네 그러게요 이건 누군가의 대략이다 제가 봤을 때 줌바뜨가 뭐 장치를 설치했나 그런 거 아닌가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네네 혹시 이게 한 번 실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한 번 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뭔가 이게 키보드에 문제가 있냐 아 이거 갑자기 어 이상하다 이렇게 힘들긴 했지만 데이터를 쌓으면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경기 이 케이리대 예 대결에서 해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 아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아마도 삼각 갈 거 같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좀 중요시하는 팀이라 이제 4강부터는 진짜 완벽한 경기력으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음 아니 뭐 우리 조지명식도 한번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우승할 거잖아요 그쵸 아 저희 프로요 예 썸네일도 올려갔던 그 구호와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또 준비합니다 큰거 옵니다 어 하체가 공개 아 저희루 아 아 아 하 오늘 라데시 형 이불킥 좀 하겠는데 저희루 쪼같다 으 자네 남아 솔랭하게 뭐 아버지 뭐 월프를 두 번 썼어 우리 근데 이거 볼 거야 보자 하얀 무조건 볼 거야 여기 이기는 팀이라 맞았다는 걸 보고 달려온 동사로 어떻게 해 달려 동사로 어떻게 해 뭐 때문에 아까 몇 번 없을 수 없는 아 맞다 뭐 프로 팀에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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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이게 뭐야, 시발! 개같다, 시발! 오 오 오 오, lost control